성령과 구원 성령과 구원 강의 먼저 하죠 지난 시간에 지난 시간에 이 얘기는 드렸죠 지금도 빛이 막 일렁이 나요 천국의 개척과 확장이 이게 보금의 핵심이라는 얘기 지난 시간에 드렸죠 개척과 확장 개척은 내가 들어가는 거고 나의 문제고 확장은 남의 문제죠 불교에서 자리타 나를 이롭게 해서 남도 이롭게 하자 같은 겁니다 이거는 내가 성불하자 이거는 중생 구제하자 이 소리죠 예수님 기준으로 볼 때 본인이 이 땅의 천국을 개척하셨고 그전에도 선지자들이 성령 받아서 하나님 뜻을 폈다면 하나님 뜻이 구현된 곳이 천국이니까 천국은 간간히 계속 열렸었다고 봐야죠 다만 예수님 이후로 본격적으로 이 지상 천국이 개척될 거다라는 이게 이제 보금의 소식이었고요 확장될 거다 개척이 됐고 이제 한 명 한 명 안에서 또 그 사람들이 각자 자기 입장에서 나의 입장에서 자기 천국을 개척하고 남이 천국에 들어가게 도와주고 이건 예수님 기준이지만 보금이 선포될 때는 또 각자 입장에서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건 개척이고 또 남을 돕는 건 확장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 개척을 위해서 보여주신 상징적 사건이 뭐였죠 십자가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사건 그러면 천국이 확장됐다 모든 사람한테 이스라엘에서 시작해서 모든 사람한테 성령이 퍼부어지고 성령을 통해서 진리가 구현되는 시대가 온다는 걸 상징하는 사건은 뭐죠 오순절 사건 오순절을 통해서 죄사함 예수님의 부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부활하는 것에 맞먹는 십자가 사건이 죄사함을 상징한다면 부활은 이제 영생이죠 그래서 오순절 사건을 통해 죄사함을 받아야 성령을 받을 거 아니에요 원죄 때문에 성령을 못 받는 거니까 죄사함 받고 성령 받고 성령으로 인해 영생을 얻는 모든 인류가 앞으로 천국에 들어갈 거라는 걸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 오순절 사건입니다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있었던 제자들이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 강림 받고 타올랐던 성령불로 타올랐던 그 사건 오늘 그 이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드렸고 제가 미리 먼저 성령과 구원 강의는 그래요 16번 내용을 먼저 말씀드렸었고 16번 주제가 천국의 개척과 확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련 성경 구절들을 오늘 읽어보는 시간 첫 시간이에요 앞으로 계속 관련 성경 구절들을 더 볼 겁니다 마태복음 볼까요? 이 땅에 천국이 개척됐다는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는지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12장 28절 만약 내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귀신을 쫓아내었다면 쫓아내었다면 자 천국은 뭐라고 그랬죠? 천국은 천국은 성령이 강림해서 애고 입장에서는 강림이죠 성령이 있는지를 몰랐으니까 그래서 성령이 강림해서 성령 안에 새겨져 있는 십자가의 진리로 이 애고가 다스려지는 그때가 이제 천국이죠 그렇죠? 자 천국은 보세요 성령 자체가 천국입니다 십자가의 진리가 구현된 곳이니까 진리가 구현된 곳이 천국이에요 십자가의 진리가 이제 우리 애고의 세계면 우리 혼과 육의 세계죠 혈육의 세계 혼과 육 혈육의 세계에서도 진리가 구현되면 뭐죠? 이게 성화 영화죠 성령을 받는 사건은 죄사함이잖아요 포인트가 여러분 원죄 때문에 성령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못 알아보는 거예요 원죄를 사하는 게 죄사함입니다 모든 죄가 사해지는 게 아니에요 모든 죄는 자기가 성령 받아서 자기가 해결해야죠 사도들이나 예수님이 죄사함을 해주는 기본적인 것은 도와줄 수는 있지만 다른 부분도 기본적인 것은 원죄를 사해주는 겁니다 원죄를 사해주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령 받아라 하는 게 그대로 죄사함인 거예요 원죄사함 그래서 원죄가 사해졌다는 거 원죄가 사해졌다는 걸 뭐라고 하냐면 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죄인이에요 누구나 원죄를 받아서 성령을 못 알아봐요 여러분 성령 못 알아보시는 분들은 죄인이에요 뭐 유대교, 기독교 공의 죄인입니다 이해되세요? 죄인이라는 거 죄인이니까 성령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안 친한 거예요 예수님은 본인을 화목제물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제물로 자신을 바쳤어요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가 친해져요 친해지면 뭐가 되죠? 죄사함이 일어나요 원죄가 사해져요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 때 때렸던 원죄를 사함받는 거예요 아담과 이브의 모든 자손들은 원죄를 갖고 있는데 사함받는 거예요 원죄를 사함받았다는 거 뭐냐? 하나님하고 친해졌다 하나님하고 소통했다 성령 받았다 그래서 성령 받으려면 우리는 죄사함을 먼저 받아야 돼요 그리고 성령을 받았다 그러면 죄사함 받으신 거예요 다른 자범죄까지 사함 받으시면 안 되죠 나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데 사도바울마저도 성령 받고 나서 죄의 유혹에 죄의 유혹에 시달리는데 어떻게 우리가 바로 모든 죄의 사함을 얘기해요 그럴 수는 없죠 사도들이 죄사함 해줄 수 있는 것은 원죄입니다 원죄 기본적으로 다른 부분을 부분적으로 도와줄 수는 있겠지만 원죄가 기본이다 어떠세요? 어떠세요? 여기까지 이해 되시죠?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만약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나한테 임했고 성령으로 인해 귀신들이 장난치는 것을 막고 귀신을 쫓아냈다면 하나님의 왕국이 지금 이 땅에서 구현된 거 아니냐 이겁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구현된 거 아니냐 하나님의 진리로 귀신을 쫓아냈다면 하나님의 왕국이 구현된 거네 그렇죠? 그게 이제 성화나 영화 차원에서의 진리 구현을 얘기하시면 더 정밀하겠지만 지금 귀신 쫓는 현장에서 사람들한테 천국 왔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성령의 진리로 귀신이 내쫓아졌다면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된 거네 하나님의 왕국이 구현된 거네 이미 왔네 이 얘기를 하셨는데도 이제 못 알아 먹었죠 사실은 예수님이란 존재 자체가 천국의 증거죠 왜냐? 예수님 안에는 성령이 임했고 즉 원죄의 사함 인간이 모두 갖고 있는 원죄의 사함을 이미 보여주셨고 성령 받으셨고 성령으로 인해 성화, 영화가 일어났잖아요 이건 생전에 일어나신 거예요 생전에 죄를 짓지 않는 경지에 이르셨고 성화 생전에 성화가 이루어지셨고 영화 생전에 변화산 사건 오늘 다룰 겁니다만 흰옷을 입은 부활체의 모습을 이미 갖추셨다고요 살아서 이미 부활하신 분입니다 죽은 뒤에 부활하셨다고 믿으면 안 돼요 그건 상징적 사건입니다 어디까지나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뒤에 살아나신 사건은 상징적 사건이고 오순절로 사도들이 성령 받는 것도 상징적 사건이에요 왜? 사도들도 그 전에 성령을 받았었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었으니까 귀신 쫓고 병고 치라고 전도 보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최후의 만찬 하실 때도 그대들은 이미 정화됐다 그래요 일부분 빼고는 다 정화됐다 그러니까 발만 씻으면 된다 이 말을 돼요 그대들은 이미 목욕했다 발만 씻자 그 얘기는 뭐냐면 이미 성령을 받았다 죄사함을 받았다 다만 조금 미진한 데가 있다 그 부분을 떨어내는 사건이 이제 오순절 사건인 거죠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는 이 땅에 하나님 왕국이 왔다라는 복음의 소식을 전해주신 한 사건을 얘기해 드렸고요 바로 보시죠 부활체가 살아서 부활하신 분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3절이요 6일 후에 베드로와 야거보가 그의 형제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시더니 그들 앞에서 변화하시어 그 얼굴이 태양같이 훤히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다 기존에 입던 옷이 어떻게 하얘져요 새로운 몸을 지금 보여주신 거예요 기존의 몸이 아닌 새로운 몸을 그들한테 보여주셨어요 성경에서 흰옷 그러면 부활체입니다 요한계시록에 가면요 칭의 즉 죄사함 받았다는 게 칭의예요 보세요 칭의는 죄사함이라는 거는 먼저 그러면 유죄선고가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원죄선고 유죄선고의 반대말이 무죄선고죠 칭의는 무죄선고예요 의롭다 죄없다 칭해진다 칭 선고고 의롭다는 무죄입니다 무죄선고가 칭의예요 죄사함 받았다는 것에 다른 말이에요 칭의는 그래서 그럼 죄사함은 뭐냐 성령 받았다는 거예요 따라서 칭의 그러면 성령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 받았다 그래서 내가 죄 지은 사람이고 못난 사람이고 별짓 한 사람도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음으로서 성령 받을 수가 있어요 죄사함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율법으로 구원 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는 말이 나왔고요 하지만 믿음으로 성령 그건 성령 받는 데까지 얘기고요 믿음으로 성령 받았으면 스스로 자범죄랑 싸우는 과정이 성화입니다 자범죄 자기가 짓는 범죄 본죄라고도 하죠 본죄 원죄가 아닌 본죄 내가 지은 죄랑 싸우는 과정이 성화이기 때문에 사도바울도 성령 받아가지고 3년 다마세계에서 있다가 가가지고 본격적으로 사도행을 에루살렘도 가고 사도행을 했지만 그 과정에서도 로마서에 보면 성화는 힘들어했습니다 내 안에 죄의 유혹이 계속 있다 그 사건이 그 사건이 죄사함 받았는데 왜 죄가 아직 있는 거야 아니에요 성화 과정을 얘기해 주신 거예요 성화의 실전 팁을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스님은 또 이번에 방금은 영화까지 보여주시는데 요한계시록에도 성화까지 이겨낸 사람 이런 성화를 해낸 사람은 이긴 자입니다 여러분 칭의 받았다고 이긴 자 아니에요 이건 죄사함 받은 자고요 스스로 성령과 힘을 합쳐 자기의 죄를 극복해낸 자 영적 전쟁 아마게돈 같은 영적 전쟁에서 이겨낸 자가 이긴 자입니다 그 이긴 자한테는 흰옷을 주시겠다고 했어요 흰옷 그 흰옷이 뭐예요? 요한계시록에서 상징하는 게 흰옷에 다른 설명이 또 나와요 생명나무의 열매 영생의 열매예요 흰옷은 부활체입니다 하얀옷 예수님이 하얀옷을 보여주세요 부활체를 보여주신 거예요 영화의 상징이고 예수님은 살아서 이미 육적 부활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미 몇몇 제자들한테는 보여줬어요 페두로, 야구보, 그리고 요한한테는 보여줬어요 그때 모세와 엘리아까지도 모세와 엘리아의 부활체까지도 같이 임해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셋이 서서 얘기 나누는 걸 봤어요 재밌죠? 부활체도 예수님만 하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부활한 뒤에 예수님이 스스로 이렇게 얘기하세요 사두계파 쪽에서 부활이 가능합니까? 부활 안 믿는 파예요 사두계파는 바리세파는 부활 믿어요 사두계파는 매국노들인데 당시에 로마에 붙어서 아주 부유층인데 현실 중시야 그러니까 내세도 안 믿어요 현실에서 잘 먹고 잘 살자인데 그래서 부활을 안 믿으니까 예수님한테 부활이 있냐?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난제를 주려고 부활하면 가족관계 꼬이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죽은 뒤에 부활하면 그럼 이렇게 얘기하세요 부활한 사람의 몸은 천사들의 몸과 같다 즉 뭐냐? 천사들도 부활체를 입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체는 예수님만 입은 게 아니다 다만 가장 완덕의 경지에 이르신 분의 부활체니까 우리가 따로 취급하는 거지 부활체가 예수님이 처음이다 이러시면 모세와 일리안이 지금 어떻게 나와가지고 얘기를 합니까?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49절 말씀이에요 성경에 그리스도가 예수님 말씀입니다 성경에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아서 죽고 십자가에서 죽고 사미로에 부활한다고 예전에 예언이 돼 있었고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에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된다 그 시작이 되는 상징사건이 오순절 사건이죠 오순절 사건을 예언하신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할 거 이게 복음 핵심이라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의 피의 세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자기를 제물로 바쳤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이름만 믿으면 칭의 죄사함 얻고 영생 얻을 수 있다 이게 에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냐 그대들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거 성령 이게 모든 일은 성령 받아야 시작되거든요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거 성령 그대들한테 보내줄 거니 사실은 이미 성령이 이미 있는데 못 알아듣는 제자들 위해서 내가 쏴줄 테니까 뭐라고 해요? 돌아다니지 말고 위로부터 능력 입을 때까지 성령 받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에루살렘에 머물러라 나 가고 난 뒤에도 거기 머물러라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던 거죠 다락방에 모여서 지금 이 얘기는 오순절 사건이 이런 식으로 예수님한테서 미리 예언됐다 이 말씀 드린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요 사도행전도 누가가 썼다고 전하죠 그러니까 누가 본가 사도행전이 스토리가 이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권한 받으신 후 그들에게 살아계심의 확실한 증거를 부활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줬어요 제자들도 이제야 제대로 믿게 됐죠 진짜 부활이 가능했구나 부활체가 진짜 있었구나 40일 동안 부활하신 뒤에 얘기예요 윗구절의 얘기도 부활하신 뒤에 하나님 왕국의 일을 쭉 얘기해 주시고 부활하신 뒤에 뭔 얘기를 하셨어요? 천국 왔다 천국 가자 이 얘기밖에 안 했어요 부활하신 뒤에 하신 얘기가 중요한 얘기 아니에요? 그 얘기 하려고 오신 분 아니에요? 그러면 뭔 얘기 하셨어요? 하나님 왕국 이야기 천국 왔다 천국 가자 사도들과 함께 모이시여 그들에게 분부하여 얘기하시기를 부활하신 뒤에 얘기하신 거예요 에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성령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 베풀어 줬으니 요한은 다른 거 없어요 물에 놓다 빼는 게 세례였어요 너 정화됐다 물에 놓다 빼고 정화됐다 이것도 당시 센세이션 했는데 지금 성령 쏴주겠다 이게 진짜 신약이거든요 요한이 한 거는 신약의 지금 그 뭐죠? 오프닝 행사밖에 안 돼요 왜냐? 신약시대라는 거는 만인에게 성령 퍼부어지는 시대예요 그동안 일부의 선지자들에게만 퍼부어지던 성령이 만인에게 모든 사람에게 부어질 때가 신약시대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성령을 못 받으니까 율법에 의존해야 됐던 거죠 율법 보고 따랐어야 됐던 건데 성령이 퍼부어지는 거 이게 성령 세례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즉 보세요 성령 세례가 상징하는 건 뭐냐 왜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안 되느냐 하나님의 아들급이 안 오면 하나님하고 인간이 척져가지고 원죄 지어가지고 죄 지어서 이제 성령 단절된 거를 누가 와서 풀어줘요 거의 하나님급인 하나님의 독생자가 와야 인간 중에 제일 하나님인 예수님 같은 분이 오셔야 죄 없는 분이 오셔야 죄를 극복하신 분이죠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도 죄를 안 짓는다는 건 극복하신 거지 죄가 아예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극복해내신 분이 오셔서 인간과 하느님 사이에 다시 소통을 시켜줘야죠 그 증거 그게 뭐겠어요? 소통시켜줬다는 게 성령 쏴주는 거예요 그 증거가 성령 못 쏴주면 아닌 거예요 성령 쏴줬다는 거는 죄사함 시켜줬다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죄를 탕감해 줬다는 거예요 학당에서 몰라 일체 몰라 나만 홀로 존재해가지고 I am 해가지고 여러분 그 자리가 성령인 거 각성하셨죠? 각성하셨다면 여러분 죄사함 받으신 거예요 학당의 신사들이 죄사함 받으신 분들 문제는 뭐냐면 불안정한 죄사함 금방 성령 놓쳐요 그럼 불안정한 칭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도 살아생전에 이미 칭의는 얻었고 죄사함도 받았는데 불안정했던 거죠 그게 확고하게 딱 안정될 때가 언제냐 이제 오순절 사건 이후로 보시면 돼요 물론 일부 제자는 그 전부터 됐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제자가 다 똑같았으리라 이것도 이거는 쓰기 편하게 쓴 거지 성경이 개개인의 영성의 지능에 차이가 있었겠죠 자 그래서 그대들은 몇 날 조금 며칠만 더 버텨라 그러면 성령으로 세례받을 거다 여기서 이렇게 40일 이런 걸 성경에서는 좋아합니다 광야에서 40년 헤매고 모세가 구름 속에 40일 들어가 있다 하느님 만나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사람들한테 설법해주고 설교해주고 자 그 다음 사도행전 1장에서 6절에서 8절이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께 묻기를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여기서 이스라엘 나라 회복이라는 건요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다이세 왕국이에요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천국이에요 천국 새 에덴 동산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그런 하나님의 진짜 백성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진리가 구현된 세상이에요 천국이요 천국 언제 옵니까?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그때와 기하는 천국이 언제 올지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으로 두셨으니 아버지께서만 아실 일이니 그대들이 알 바가 아니다 오직 성령이 그대들에게 임하시면 그런데 아버지만 아는 거라 그대들은 모른다 혈육의 자녀인 너희는 알 수 없다 그런데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아버지의 영이잖아요 아버지의 영이 임하시면 그대들이 권능을 받게 된다 그대들 또 알 수 있게 되겠죠 아버지의 영이 가르쳐주겠죠 그러니까 에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민족한테 뭘 하라는 거죠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소리는요 가서 성령 쏴주고 성령 쏴주고 이제 인류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살아가는 새로운 이스라엘 새로운 에루살렘에서 살아가는 그런 신약시대 천국시대가 열렸다라는 그것의 증인이 되라는 거죠 그러니까 땅끝까지 가서 전도하라는 거죠 전도가 뭐예요 보세요 전도는 이겁니다 전도가 뭔지 모르고 가서 막 하시면 안 돼요 십자가로 인테리어 하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집을 이렇게 인테리어 하면 천국입니까? 교회입니까? 이 교회 많이 퍼뜨리면 전도 된 겁니까? 여기에 사람들 많이 몰아서 놔놓으면 전도 된 겁니까? 아니죠 전도의 핵심은요 죄사함을 시켜줘서 성령을 받게 한 다음에 성령으로 인해 그 사람을 거룩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게 만들고 사랑의 진리를 따르게 만들고 보금적인 율법 기존 율법 말고 성령에서 나오는 성령에서 바로 터져 나오는 남을 나처럼 사랑하는 보금적 율법을 지켜서 부활까지 하는 게 그거를 보여줘야 진정한 전도죠 성령 받아서 거룩해진 모습을 보여주고 본보기가 되죠 남한테 그리고 다 함께 부활체 얻어서 천국에 가서 제대로 살자 지상 천국에서부터 시작해서 천국에서 제대로 부활체 얻어가지고 살아가자 그래서 지상에서 떠나면 또 천상의 천국을 갖고 갈 거고요 죽으면 그 사람이 아무튼 지상의 천국에서 지상에서 이미 천국을 이루자 이런 게 핵심입니다 전도를 하려면 이렇게 해야죠 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이요 오순절이 제자 그들이 한 곳에 모두 모였어요 이제 자 성령 받는 강림반 하는 그 현장 요사입니다 호련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바람같은 소리가 확 들려요 오순절이니까 명절이니까 여러 지역에서 외국인까지 다 와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이 앉아있던 온 집에 가득하였으며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처럼 이 성령이요 이날따라 왜 이렇게 모습을 휘황찬란하게 보였을까요 성령이 뭔가 현상을 보여준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오순절은 상징적 사건이니까 자 여기서 예수님 제자들이 성령 받았다는 걸 모든 사람이 알아봐야 돼요 그런데 혼자서 아 이러면 못 알아보잖아요 예수님이 성령 받았는지도 사실은 비둘기가 내려오는 게 보여지고 뭐 이렇게 묘사하지 않으면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급입니다 불의 혀 같은 게 보이고 막 이렇게 했던 거는 실제로 이랬다면 여러 사람들이 성령이 강림했다는 걸 인식하게 하기 위해서 나타난 현상일 뿐이에요 실제 성령이 불의 혀 같은 것도 아니고 그렇죠 하나님의 영 자체인데 안 그렇습니까 사람한테 임하는 게 보여요 그들이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시키는 바에 따라 다양한 방언 외국어를 하기 시작했어요 지방의 언어 외국어를 하기 시작하니까 이때 외국에서 많이 와있었다 그랬죠 지방에서 와있고 자기 지역 말은 자기나 아는 말들을 이 사람들이 전혀 가본 적 없는 지역의 말들을 막 하기 시작하니까 놀란 거예요 방언이 지금 같은 방언 아닙니다 여러분 정확히 다른 나라 외국말이 나와야 돼요 이해 되세요? 오순절 때 방언은요 이 정도 사건이에요 제가 성령 강림 받아가지고 유창하게 영어를 구사할 정도입니다 그 정도 아니면 방언이라고 하기 좀 부끄럽죠 왜냐하면 실제로 기록이 돼 있어요 다 알아들어요 뭐지? 왜 저 사람이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우리 지역 우리나라 말을 하지? 이렇게 반응해요 그러니까 성령인가 보다라고 사람들이 알아들은 거예요 그냥 살라살라 하고 있었으면 아무도 욕 안 하면 다행이죠 아시잖아요 유명한 그런 이야기들 빵 이런 얘기들 그런 거 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성령 받았다는 걸 알 수가 없잖아요 정확한 외국어란 거예요 그래서 알아들은 거예요 성경을 똑바로 읽으시고 방언하려면 제대로 하세요 아니면 조용히 계세요 그냥 입이 들썩들썩 하더라도 막으세요 아버지 제발 저 살려주세요 하고 막으세요 이따위를 방언이라고 짓거리는 저 뭐 됩니까 하고 막으세요 사도행전 2장 33에서 38절이요 사도행전을 좀 많이 읽느네요 그때 당시 상황들의 핵심들을 묘사하느라고 제가 그러는데요 오순절 사건이 죄사함과 영생으로 인류가 갈 수 있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란 거 아시겠죠 지금 여기까지만 읽어도 아주 이벤트를 제대로 했네 하는 거 아시겠죠 일종의 쇼예요 모든 사람들한테 보여주려고 제자들도 성령 그 전에 받은 분들이 있었을 거라고 근데 왜 이렇게 요란하게 받고 하필 방언을 하느냐 방언 말고 뭘 그렇게 쉽게 입증받을 수 있겠어요 성령 받았다는 건 병 고치는 거요 당시 병 고치는 사람들 많이 있었어요 예수님 말고도 예수님 말고도 병 더 잘 고쳤다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런 신유가들 하나님의 성령 받아서 병 고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실제로 근데 그분들은 병만 고쳤어요 예수님은 설교를 해줬죠 진리를 얘기해줬죠 그게 달랐죠 병으로 호객한 다음에 진리를 얘기해줬죠 뭔 얘기했냐 너도 성령 받아라 이걸 했던 말이에요 자 베드로 말씀인데 베드로가 이제 각성해가지고 성령 받고 났더니 예전 베드로가 아니에요 이제 성령 안에서 그동안 예수님한테 듣고 보고 배웠던 것들이 성령과 내 안에 성령과 딱 만나니까 이게 딱 터져버려요 안팎의 가르침이 하나가 딱 된 거예요 밖에서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안에서 성령이 딱 인가를 해버리니까 사도가 됐어요 줄 탁 동시 뭐 이러죠 이렇게 딱 맞아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계십니다 이 소리는요 하나님 계시고 그 옆에 계시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앉아계시는 걸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계신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오른팔이라는 소리고요 하나님의 모든 권능을 다 부여받은 전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중에 하나님은 예수님입니다 성경적으로 오른편에 앉아계신다고 하니까 자꾸 하나님이 중앙에 앉아계시고 오른쪽에 앉아있는 예수님을 상상하시면 안 돼요 이건 그냥 오른편에 앉아있다 이 소리는 모든 권능을 다 부여받은 하나님의 계승자 후계자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어받아서 현재 이 천국을 다스리고 계신 분 이런 의미예요 천국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영이시거든요 영으로서 이 천국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은 인격을 갖추신 분으로서 천국의 주인이시고 그래서 성부와 성자가 이렇게 달라요 성부는 영이에요 성령도 영이고 성자는 영혼육을 다 갖추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부활체를 갖고 계시죠 영혼육 하나님이 부활체를 갖고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그분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여러분들이 보고 들은 것처럼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권능을 부여받았으니까 오른편에 앉아계시다 이 말은 하나님의 모든 권능을 부여받은 아드님으로서 아드님이면서 우리 형제죠 그러니까 제가 예수 형 예수 오빠라고 해야 맞다고 했죠 아빠잖아요 하나님은 아빠 예수님은 그러면 누구예요 형 오빠죠 독생자라고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제일 닮았다고 해서 독생자라고 한 거지 우리 입장에서는 형제자매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예수님이 왜 우리를 인도하셨어요 성령을 부어줌으로써 예수님 혼자 만약에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였다라고 가정하더라도 실제 그런 것도 아니지만 하더라도 이제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을 다 받을 수 있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유산의 상속자가 돼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형제자매가 됐다 이게 사도바울 주장이었죠 제 얘기 아니에요 물론 제 뜻과 맞지만 사도바울이 이미 먼저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으면 우리도 그대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이제 하나가 돼요 그럼 그 얘기 뭐냐 제사함 받았다는 얘기죠 따라서 여러분 회개하시오 그리고 각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성자라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연합하면 그러면서 세례를 받으면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는 얘기죠 받으면 어떻게 돼요 성령의 세례 받고 제사함 얻으십시오 성령 세례 받으면 성령이 퍼부어지면 우리처럼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면 너는 제사함 얻은 거다 제사함을 받아야 성령이 임할 수 있으니까 원제의 사함을 말합니다 그리하면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고 그러면 제가 늘 얘기하는 성령을 선물로 받은 경지가 뭐예요 세례의 본질은 제사함 얻고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 무죄선언 받는 거라고 했죠 그게 칭의입니다 칭의의 이러한 내적 변화가 있어야만 성령 세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함 받으셨어요? 요즘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요즘 크리스천들은요 교회 나가면 칭의 세례를 받았다고 생각하고요 본인이 무죄선언 받았다고 생각해요 무죄선거를 받았다고 생각해요 법정으로는 하나님의 법정에서 무죄선거가 안 떨어졌는데 세례받았대요 교회에서 사람한테 받은 세례 목사님한테 받은 세례로 성령의 세례가 아닌데 성령 충만하게 받은 게 아닌데 방언이라고 좀 이상한 말 짓거리고 내가 세례받았다고 생각해요 몸에 이상한 현상 좀 일어나고 기분 좀 고향되고 감정뽕 잠깐 맞으면 세례받았다고 생각해요 변한 게 하나도 없죠 세례는 성령 받아라고요 성령의 세례고요 신약에서 말하는 세례는 그 세례의 핵심은 뭐냐 죄사함입니다 여러분 원죄 탕감 받아야 돼요 그래서 진짜 칭의는 어떤 경지인지 아세요? 진짜 칭의를 이 경전의 근거에서 말씀드릴게요 진짜 칭의는 성령 받아서 다시는 성령과 헤어질 수 없는 경지 성령뿔이 24시간 타오르는 경지를 말합니다 이건 사도바울이 얘기한 거죠 성령뿔이 꺼지지 않게 하라 그리고 그게 칭의고 성령뿔이 꺼지지 않게 한 다음에 성화의 경지로 나가라고 써 있습니다 대살로니카 전서에서 성령뿔이 24시간 꺼지지 않게 하라 그 다음 그 다음 선과 악을 분별하여 영적 식별 능력으로 분별하여 선은 하고 악은 하지 마라 칭의 성화의 그 실전 팁을 사도바울은 다 써놨어요 그대로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 이것만 읽고 끝낼게요 성령이 관건입니다 신약은 왜 그러냐 구약시대는 소수의 성령 받은 자가 율법을 통해서 백성들을 천국으로 어떻게든 억지로 끌고 가던 시대예요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죠 그런데 보세요 창세기 보시면 왜 성령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사건인지 성령을 받는다는 게 어마어마한 사건인지 얘기해 드릴게요 태체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실 때 어떻게 하셨냐 땅이 혼돈하고 땅도 형체가 없고요 텅 비어 있었으며 흑암이 깊은 어둠에 깊은 물 흑암이 깊은 물 위에 있고 깊은 물이라는 건 성령의 에너지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에너지 위에 흑암이 있었다는 건 어두워서 하나도 분간이 안 됐다는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그 물 위에 운행하셨어요 성령이 천지 창조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에 성령이 그 물 위에 운행하시면서 그 에너지 성령의 충만한 에너지 위에 운행하시다가 뭐라고 해요 그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생겨요 진리의 영이 성령이거든요 성령 안에 있는 진리 중에 빛의 진리로 빵 하고 터뜨린 게 천지 창조입니다 빛이 생겨납니다 그때부터 하루 카운트 되죠 이틀 사흘 그것도 다 상징적인 거지만 성령이 성령 에너지를 가지고 우주를 창조한 겁니다 이걸 대체할 만한 일이 이렇게 천지 창조가 된 이래 천지만물이 태어났고 인간이 태어났는데 아담 이브가 태어나서 원제 짓고 하나님으로 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다시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게 하고 끝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게 뭐 만화나 드라마를 하더라도 들어가고 끝나야 될 거 아니에요 쫓겨나고 시작했으니까 들어가고 끝나게 할 그 키를 쥔 사람이 누구겠어요 인자요 메시아요 성자요 성자가 다시 와야 돼요 인간 중에 이걸 풀 수 있는 사람이 와야 돼요 그 사람이 와서 이제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러면 오셔서 뭘로 풀겠어요 새로운 시대는 뭐겠습니까 새로운 에덴 동산은 성령이 모두에게 퍼부어진 아담 이브가 이 성령을 상실하는 죄를 지었다면 다시 성령을 얻고 끝나야 되지 않겠어요 성령 받아서 성령 안에서 누구나 사랑의 진리 아버지의 진리대로 살아가는 이 시대 하나님의 왕국 천국이 이 땅에 펼쳐지는 시대를 열 사람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성령 받아라를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성령 받아라 이거 못하면 끝입니다 율법이 있지 않느냐 땡입니다 성령 받아라 성령을 쏴줄 수 있는 분이 천국의 열쇠를 쥐고 있는 그걸 다윗의 열쇠죠 다윗의 열쇠를 쥐고 모두가 천국 갈 수 있게 해주는 그게 복음이에요 나 열쇠 갖고 왔어 나 왕이야 천국의 왕 맞아 이 땅에서 천국 들어가는 길을 열어주고 모두가 들어가게 해줄게 이게 복음 핵심이고 예수님이 그 사업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물 위를 걷는 이야기가 이걸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깊은 물 위를 그 어마어마한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시는 바다 같은 물 바다 같은 물 위를 걸어서 오시는 그 모습 바다는 아니죠 바다 같은 바다 같은 호수 그 엄청난 물 위를 걸어서 오고 있는 예수님이 상징하는 게 뭐겠어요 성령이에요 예수님이 성령의 인간화된 모습이에요 인간으로 오신 성령이 물 위를 걸어서 오신다는 게 성령이 깊은 물 위를 운행하셨다고 하는 천지창조 역사와 맞먹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천지창조가 이루어지는 게 신약입니다 기존 천지창조는 천지만물과 인간은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율법밖에 못 줬어요 새로운 천지창조는 뭐예요 인간 안에서의 천지창조죠 인간 안에서의 천지창조급 변화예요 그걸 동양에서 계벽이라고 합니다 인간 안에서의 계벽이 뭐겠어요 성령을 퍼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인간이 나와요 진짜 인간 에덴 동산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인간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는 인간 하나님의 직접적 통치를 받는 인간 하나님 왕국에서 사는 그 인간 그게 새로운 천지창조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또 다음에 구체적으로 진짜 신약이 어떤 시대가 펼쳐지는데 이 뒤에 나온 구약 말씀들이 죽입니다 이미 구약 때 예언 다 된 거예요 신약은 신약의 시대가 오면 성령이 퍼부어져서 모든 사람이 다 사제도 필요 없이 모든 사람이 다 자기 안에서 바리세파 같은 율법학자가 필요 없죠 모든 사람 안에서 성령이 터져나와서 우리를 율법으로 진리로 인도한다 하는 그 내용이 신약시대다 라는 게 구약 예언되어 있는 거 그거 구절 좀 뽑아놨어요 다음 시간에 또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근데 아쉬우니까 하나만 읽고 끝낼까요 이거 에레미야만 한번 읽어볼게요 설명은 다음 시간에 다시 할게요 읽고 끝낼게요 오늘 이야기 결론으로 신약시대라는 게 뭐냐 새로운 천지창조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동양에서 말한 개벽이 뭐냐 개벽의 혁신이 뭐냐 나 요하가 말하노라 보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보라 이날이 이를 것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새 언약 신약이에요 신약을 세울 거다 구약은 율법을 줬죠 이스라엘인의 구원을 약속하면서 율법을 줬는데 신약은요 성령과 양심적 법 그 율법 양심법을 얘기합니다 보세요 나 요하가 말하노라 이 신약 새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 모세를 통해 지시했던 구원약 율법을 통한 구원과 같지 아니할 것이다 왜 율법을 통한 구원이냐면요 구약은요 스케일이 작아요 유대인만 구원해 주겠대요 나를 믿는 유대인만 나를 믿는 유대인의 증표가 뭐예요 율법 지키는 거예요 이게 다입니다 율법만 지키면 내가 유대인이라는 게 인정받고 나는 구원 받는 거예요 그거는 이미 나갈이 됐다 이 얘기를 하세요 요하께서 내가 그들의 남편 신랑이 되어주었고 그들은 나의 신부가 되는데 그들이 내 언약을 파기했다 나 요하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새 언약은 이러하니 그런데 내가 그래서 새 언약을 세울 거다 신약을 세울 건데 곧 내가 나의 법 나의 진리 사랑의 진리죠 원래 요하는 사랑의 진리인데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이 민족신으로 만들어버려가지고 다른 민족 저주하고 다른 종족 초부수라는 자기들만을 위한 신으로 제약시켜버렸어요 실제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이걸 누가 밝혀줬어요 예수님이요 그게 새 언약의 시대나 드러난 거예요 새 언약은 언약이 꼭 필요했던 이유가 나의 법 보금적 율법 사랑의 율법 양심법 황금률이죠 황금률을 그들의 마음에 두며 우리 안에서 황금률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터져나오게 되는 걸 말합니다 그 생각에 기록하여 생각도 황금률에 맞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안에서부터 터져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두에게 임해서 안에서부터 터져나오면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요 하나님하고 완전히 친해진 거죠 원제 사안받은 거죠 그들은 내 백성 이제야말로 내 백성이란 소리 나오게 될 것이다 이거 다 지상천국의 강림을 얘기한 거예요 하늘나라 가자는 얘기가 없어요 지금 구약에 그들이 다시는 서로 이웃과 형제를 가리키며 말하기를 너는 하나님을 알라라고 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성령을 다 알아서 성령하세요 성령 받으세요 이 말 할 필요가 없는 상태가 되면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인 것이다 내가 그들의 죄를 사하고 원죄를 사해준 거죠 성령 다 퍼부어줬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도 않을 거다 이제 성령 모르는 시대로 못 돌아오게 될 거다 나 요호와의 말이니라 이게 에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이 뒤에 얘기들도 똑같아요 한번 읽어보시고 다음 시간에 이 내용부터 다시 시작하죠 다시 풀어드리면서 뒷내용 구약의 다른 에스겔이나 요엘 이야기랑 맞춰보면요 신약시대가 뭔지 고위 동양에서 말한 개벽시대예요 그게 뭔지 선명해집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뭐 하셨는지가 더 선명해집니다 예수님의 주장대로 모든 에르살렘 시작에서 모든 인류가 다 성령 받아서 천국 가게 하겠다 그게 이미 구약 때 예연되어 있던 이야기라는 거 예수님은 그걸 내가 하러 왔다라고 선포했다 초림 때는 오픈은 했다 재림 때 더 그랜드 오픈을 하겠다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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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